혼자 하다 걸리기 vs 두리 하다 걸리기 내가 옷을 입는 중 하나씩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기가플레이!! 김경식입니다! 이번에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때 저는 모두 researching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께 말씀하시면 밸런스 게임을 하고 싶어요 저희랑 다의 질문을 답하기에 드려야 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게 하고 죄송해요 모두 정말 좋은 질문이 많아요 아니 근데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죠 근데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닌가? 여로우카도 그런가? 아, 그런가? 진짜? 3! 매일 몰카 가끔 감동 몰카 몰카 아낙 매일 몰카 오오 야팔의 시기가 필요해서 몰카의 메리트는 몰카을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좀意識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모아나기! 평생 짜기아나기! 이게 가장 좋았던 시청이에요. 평생 모아나기가 좋아요. 모아나기가 좋아요. 모아나기! 짜기! 이거에 전부 다 노력해요. 베이컨! 모아나기! 오늘의 영상은 모아나기!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짜기! 경식님 닮은 딸 가지기. 경식님 닮기. 하나, 둘, 셋. 무섭네! 500번! 와떼시하고 너무 원하자. 이마야! 이마! 머리는 코리아가 스키고 배고기! 배고기! 괜찮아 괜찮아. 근데 오빠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말해? 그런 때 뭐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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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해? 아니면 그렇게 말해? 김경식이 단단해? 근데, 쿠킹 커플을 할 때 내가 김경식처럼 그렇게 말해? 구독자야? 정말? 절대 구독자야? 구독자야? 둘이서 이렇게 말해? 김경식의 숨겨진 여자친구 김경식의 숨겨진 남자친구 뭐야? 그 쪽이 좋은데? 어떻게 말하는지? 네. 그쪽이 좋은데? 하나 둘 셋! 남자친구 그쪽이? 그쪽은 내가 1번이라고? 그쪽은 여자가 2번이라고? 그쪽은 여자가 2번이라고? 칠라스는 일이라는데 하나는 그리워하고 팀이 남자가 남자친구 근데 여러분이 진짜 아!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요즘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해결해 3. 매일매일 머리가 커지는 경식 매일매일 거기가 작아지는 경식 1,2,3 눈이 너무 심각해 그리고 모두가 눈이 보이고 또는 영상도 안정 없이 지금 이 방향도 안정 없이 지금 너무 큰 거 같아요? 안정하지, 너무 큰 거 같아요 근데 찰스는 정말 앞머리가 정말 각각으로 잘 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아, 이게 옐로우카드가 안전하다. 진짜 옐로우카드가 안전하다. 이름을 개명한다면? 파친코, 샌프란시스코. 하나 둘 셋!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이건 자기의 가족들에게 제가 파친코였던 뱀블를 좋아한다면 정말 갬벌을 좋아하는 파이프였다. 맞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 SM 취향 남자친구, 평생 정자세만 하는 남자친구. 아, 알겠구나. 나그로우카드야. SM'm. 호연 박key! 쌩프완只是 소프트의 SM이 있어서 conceal드릴 수 없을 때 이거 정말 정말. 아, 그래야. 아, 그래야. 아,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보통은 좀, 이야기가 좀 다르게 해. 항상 같은 멘트에서, 같은 포즈가 다른 포즈가 다르게 해. 그래야. 그래야. 항상 같은 포즈에서, 같은 멘트에서, 좀 하아! 이렇게 생각해. 좀 다른 포즈가 다르게 해. 사실. 이제 일본어도 얘기하고, 이치카가 한번도 안하시나가라 프랑스고를 배우고싶어 자기는 뭐 영어이잖아 왜? 중국어로 배우고싶어 짜장면 탕수용 난장완스 비키니를 즐겨입는 경식 바니걸 복장을 즐겨입는 경식 하나 둘 셋 바래가래 뭔가 닮아있어 스림정도의 삭발경식 웬만한 여자보다 긴 장발경식 왜? 왜? 왜 시청자에만 듣고싶어? 이전에 다 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머리 대머리? 긴머리가 왜이래? 긴머리를 이렇게 묶는 것도 싫어 이렇게? 스윙클 너무 잘하네 네 좋은데 긴머리 긴머리 첫 긴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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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스페어 긴머리 포린지였어요! 포린지였어요. 포린지였어요 오랫동안 plastictee 이만 왕像 이 짙은 대예코다 똥 안먹었는데 먹었다고 오해받기 진짜 먹었는데 안걸리기 크으으으으으읕 으으으으읕 아니요? 너무 많이 먹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두바이에서 떨어져 살기 돈 조금 벌어도 일본에서 같이 살기 하나 둘 셋 1시간이 있음 돈이 몇몇에만 EMS 정도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엔 조금씩 돈을 할 수 없을 때 오늘은 돈을 먹기 하고 싶은데 길을 걸어가면 3. 침대의 경식랑자 눕히기 침대의 경식랑자에게 눕히기 당하기 침대의 경식랑자에게 눕히기 당하기 3. 쓸어 쓸어 침대의 경식랑자에 눕히기 2시간이 소중한 거 2시간이 있음 2시간이 있음 1시간이 2시간이 있음 몇시간이 있음 자 질문이 없음 이모님과자 정말 이모님의 경식 24시간의 의미형 경식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 결정체 마지막으로 말해봅시다. 끝론으로 말해봅시다. 누구도 바깥이야. 24시간, 24시간. 이렇게... 밤에 일어날 때 진짜 뭐를 몰라. 예를 들어. 1, 2, 3, 4. 교육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눈에 일어날 때 눈에 일어날 때 그러면 일단 집게에 집어넣어. 1, 2, 3. 남사친이랑 여행 가기 청남친이랑 술 마시기 아, 놈이니깐 1, 2, 3. 1, 2, 3. 남사친이랑 여행 가기 진짜 그리꼬는 매치, 남사친 とか 명심이 전부 잃을 때 진짜 남사친이 있는지 1일에 일어날 때 어떤가가 있나요? 하는지 한참이 아니요? 절대 그저 금지 다른 남사친 한참이 똑같이 한참이 한참이 아... 뭐... 왜... 왜... she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랄브 친구에게 딥키스하기 친구 랄브에 딥키스하기 친구 랄브에 딥키스하기 어디로도 다가야 정리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대박 하나 둘 셋 딥키스하기 왜 질문이 나요? aced tweet 지금부터 킬 짜잔 제 취향이 변화해야 scholar 크리코 앞에서ittkilara 영상보기 하루 중일 공기 이건 진짜 간단해 하나ины 한국 turmeric 거래는 어떤 Hunting 크리코 앞에서킬진 이야기 wenig Tarauten 4화 정도üs습니다 ドキュメントリーぐらい? ドキュメントリーぐらいの… 亀の出産ぐらいだよね。 タルモ! タルギブジョン! わぁ… わぁ… 1,2,3! タルモ! 正直ハゲはウィークとかができるじゃん。 まぁまぁ後からね、そんな治療ができるけど。 チャルスが起きないっていうことは、 一番愛するクリコとのその幸せも… でもそれを起こせるようなテクニックを持ったクリコなの? もう毎回そんな話。 ほんのに? もう何話しても全部テクニック話だろ! 本当? 本当? タイムマシンだよ! クリコの過去にもっすぐるボギー。 クリコの見れるボギー。 クリコの見れるボギー。 これは簡単だよ。 1,2,3! 見れ! 見れ! 過去は正直… もちろん大切だけど、 私たちのこれから将来が多いのが大切だよ。 過去はもう大丈夫だよ。 相彼氏とか何があっても大丈夫だよ。 結局今こんなにいるから。 むーん… クリコは? 過去かな? 過去? 何で? 未来は今から何でも変えられるし、 作れるから逆に楽しみにとっておきたい。 それも悪いかもな。 過去はその… 写真悪いので想像してたけど、 家族と楽しく過ごしてた時間。 ウウウッ! 私達人が愛するクリコを無人島にしない。 え?でも一緒にいれないんだよ。 無人島でクリコがいたら大変だから、 とりあえずクリコはいい世界にいて、 私が達人と一緒に生きて、 ボートを乗ってクリコに行ったら一番いいじゃん。 仙剣が虎とクリコに行ったら… 仙剣が虎とクリコに行ったら… 温静的にodusは本当に私だって! えー、でも… ボニーはパランビ kald blas… ウクリコがパランビging… みんなめっちゃ何か… こんな姿を入れたんだ。 頭でも… え? commenてみま… メンの… 自分は自分でカットができるじゃん。 自分で心を掃除もできるじゃん。 しないやつ、 あなたにもしたら。 あなたにもあなたが本当にならないけど… でも、それは知らないから心を… 女性が浮気してる tanta! 그래서 저는 마음이 본격이라서 레이크가 못해 그래서 제거는 지금 하지만 이 사람을 잘 지켜야 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크리코 아버지는 단두리 목욕단 크리코 어머니는 단두리 하라데스오 하라데스오 엄마 아프죠? 아! 清고 크리코 아파트는 사케 이걸 먹으며 仲良고가 생기고 남자와 남편과 그런가 나아가 있는 찬스가 많잖아 그리고 엄마가 새끄끄러워해서 물론 엄마와 나아가 있는 게 좋지만 정말 엄마의 마음을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가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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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코 같은 딸 vs 김경식 같은 아들 하나 둘 셋 아들 저는 지금 이해가 되겠는데 구리코가 왜? 진짜 힘들어 이런 사람은 둘이 없지?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그런가? 아이들한테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理想은 김경식 같은 딸과 저는 아들과 아들 근데 둘이 또는 엄마가 부끄러워 엄청 부끄러워 혼자나 거리기 vs 두리아다 거리기 라이브가 끝냈고 라이브가 끝냈고 여러분 안녕! 자리자! 라고 했었는데 오브 시작했었는데 잊지 마시고 아아 저는 오픈을 하는 때 1인에 하는 게 아아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오케이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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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에 오오 근데 저희는 네 아싸 둘이 둘이 한 번씩 하나이사 아 아 둘이 둘이 미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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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두 분 결혼한 후에 본인이 먼저 죽는 것,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것, 둘 중에 어느 상황을 택할 것일까요? 진짜 이건 진짜 많이 생각하겠네. 하나 둘 셋! 아이체! 저는 더 오래 생기고 싶어요. 시간을 더 좋은 시간을 지내고 싶어요. 남은 가족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저는 고생이 먼저 죽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고생이 먼저 죽는 것 같아요. 저는 고생이 먼저 죽는 것 같아요. 고생이 먼저 죽는 것 같으면 고생이 안됩니다. 사생활 노출 vs 노출로 생활 가족들은 외국으로? 외국으로? 외국으로. 하나 둘 셋! 사생활 노출! 네, 똑같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너도는 이제 경찰이 올 수 있을까 생각해요. 너도는 바로 스파이거나 하는 것 같아요. 둘이 스파이거나 하면 좋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수업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와 진짜 반 시간 정도? 반 시간 20분 정도? 너무 재밌어 재밌어 究極적인 선택이 모두 엄청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의 하루에 아디데지널 이번에도 즐거운 시간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의 가장 좋은 점이 있나요? 먼저 죽을까, 후에 죽을까 相手가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죽을까 친구가 죽을까 내가 정말 맞이한 답은 무슨 답은? 나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친구의 표정을 봤어요 김경식같은 타일을 즐기고 싶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